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AI 메타버스 융합 도시를 조성합니다. 세계 첫 가상광역자치단체인 이른바 메타광주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의료 헬스케어, 에너지 등 지역의 대표 산업 등을 연계해서 메타버스 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또 현실을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현실 세계 같은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데요. 이 메타광주가 구축이 되면 시민들은 가상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메타버스에 기반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광주는 또 인공지능 인프라가 국내 최고로 꼽힐 만큼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메타버스랑 같이 발전을 하게 되면 광주의 아주 확실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또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유치, AI 빅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SKT, NHN, CJ올리브 네트워크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IT 기업, 기관 24곳과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실현, 메타 경제 생태계 구축, AI 메타 융복합 신산업 개발 등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콘텐츠, 스마트 뿌리 산업 등 광주가 기존에 자라고 있던 산업들에도 메타버스 생태계를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메타 광주를 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주가 그걸 통해서 홀홀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광주와 전남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광주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8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광주 남구청사 1층 지하주차장 출구 외벽을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70대 배우자 B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차량과 보행자들이 없어서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고령화로 인한 운전 및 대처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한다는 그런 것도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 지난 2016년 2만 4,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1천여 건으로 5년 만에 27% 이상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역시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2019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20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해서 총 광주에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 4만 6천여 명에 비하면 1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교통카드 주잖아요. 그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반납 서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이런 지자체의 행정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김장철을 맞아서 단순 처리 농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광주지방시계청은 이번 11월 동안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절임배추 생산 지역인 해남군 소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 건가요? 네, 위생기준 준수 여부, 또 농산물 표시사항 적정 여부,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적정성, 또 영업 등록 대상 여부 등입니다. 광주시계약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현장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치는 전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죠. 각 업체들이 자발적이고 또 양심적인 위생 상태를 갖춰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유행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